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몇 가지 있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올해 초부터 저는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54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보유한 디스멘터리 라는 채널이 광고주에게 꽤 매력적이었던지 많은 업체에서 제 채널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거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제 구독자분들이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온라인 최저가보다 6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준다는 홍삼 공동구매 제안이 왔을 때 처음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공동구매에서 약 5천 박스 가량이 판매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짐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했다는 것은 저를 믿고 구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공동구매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 하나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54만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또 다른 다짐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홍삼, 햄프시드오일, 제로웨이스틀리 실천하는 손세정대 등 3개 품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죠 물론 이렇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저 역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삼 공동구매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의 일부를 좋은 곳에 나누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님이 실천하신 사랑과 나눔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선종 후 2010년 2월 설립된 바보의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에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동구매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제 구독자분들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면 저도 구독자분들도 뿌듯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부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고 기부 내용은 커뮤니티 또는 영상을 통해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 생긴다면 이 역시 또 뿌듯한 일일 테니까 몰래 기부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놓고 기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제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마다 저 역시 가슴 한 켠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취지로 시작한 채널인데 아무리 착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몇몇 분들의 부정적인 댓글을 보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확신인데요 그래서 두 구독자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아예 공동구매 전용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명은 DC멘터리 공구이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 채널에서는 거의 매주 단위로 공동구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구독해 두셨다가 필요한 제품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장년 남녀분들의 피부관리를 위한 콜라겐 제품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의 선물로 불리는 아티초크 골드 건강주스 신이 되는 천국의 과일로 불리는 거고일 홍삼 3차, 햄프시드 오일 2차 등등이 순차적으로 공동구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제안해 주시는 모든 업체를 고려하되 반드시 제가 먼저 섭취하거나 사용한 제품들만 공동구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공동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또다시 DC멘터리 구독자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